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고 그것들을 조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전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목하게 되는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바늘구멍 같은 청년 취업시장입니다. 취업시장에는 매년 수십만 명의 새로운 졸업생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웬만한 기업의 정규직 입사 경쟁력은 500대 1이 넘고 서울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쟁률은 예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40대 1을 기록했습니다. 청년들의 막막한 구진난은 통계층이 최근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대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3만 4천명 줄여서 고용률은 55.7%로 1982년도 통계 작성 이후 5월 기준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은 6월 11일자 한국경제에 실린 한없이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 라는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해야 된다. 지금은 경제 비상 상황이다. 일부 대기업마저 존폐위기에 몰려서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 원이 마련됐을 정도다. 자영업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또 최저임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4명이 불참하면서 파행을 빚은 것은 심히 걱정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이미 지난 3년간 32.7% 급등했다. 이엿파로 고용은 물론이고 소득 분배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과가 정부 의뢰를 받아서 분석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시의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상당수에서 고용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발견됐다. 6월 11일자 중앙일보 최저임금 인상속도 경제현실에 맞춰야 된다는 사슬에 실린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용보험고갈입니다. 지난 5월 중 실직자들이 받아간 실업급여가 월지급액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었다. 수급자 수와 수급액 모두 1년 전보다 34%나 늘어났다.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직후인 2018년 5월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가 늘었고 작년 5월에만 하더라도 25%가 증가했다. 그 결과로 실업급여의 제외인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급속히 불어나고 있고 실업급여 적립액은 2017년 5조 8천억에서 지난해 4조 1,400억 원으로 쪼그러들었다. 올해는 코로나 위기까지 겹쳐서 적자가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남아있는 적립금마저 다 까먹게 되는 셈이다.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자 정부는 3차 추경예산의 10억급여 충전용으로 3조 4천억을 긴급 편성했다. 고용보험이 사실상 파산하기에 이르러 일반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우게 된 것이다. 원래 고용보험은 일하는 사람끼리 일종의 서로를 보장해주는 보험 성격이 찢죠. 그런데 결국은 파산되면서 납세자 세금으로 때우게 된 겁니다. 조선일보 6월 9일자 사슬 고용보험 고갈 임박, 세금으로 땜질 악순환 시작. 여러분 세 가지 기사를 보면서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각자가 떠올리게 되는 그런 생각들이 다를 것입니다. 저는 다섯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 경제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둘째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라 경제가 가라앉고 있다. 셋째 누구도 일자리를 늘리려 하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다. 넷째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회로 가고 있다. 마지막 다섯째 생산성 계층에게 중과세를 때리는 사회로 가고 있다. 네번째입니다. 평등경제 달성을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사를 통해서 평등한 경제는 제도의 민주주의를 넘어서 반드시 성취해야 될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밝힌 대목은 여러 면에서 의미심장하다. 우선 남은 임기 동안 국정초점을 평등한 경제에 맞추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임을 밝힌 뒤에 공정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해왔다. 지금부터 평등적으로 무게중심을 더 옮기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6월 11일자 문화일보 문 대통령 평등경제 기업과 시장경제 흔들기 예고인가 시장경제를 근간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선출직 대통령 입에서 평등경제에 운운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회의 평등이라면 굳이 오해를 살만한 평등경제 같은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마도 그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결과의 평등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냐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지금과 같이 생산활동을 하는 일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동기를 빼앗는 동기부여를 줄이는 쪽 디스인센티브 쪽으로 정책과 제도와 사회 분위기를 몰고 가면 결국은 한국이란 나라는 내려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멀쩡한 나라, 더 잘될 수 있는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데는 단 몇 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법 권력까지 장악했으니 온갖 종류의 나쁜 법률을 다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한국인들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입니다. 6월 9일 날 서형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인류 문명사를 돌아볼 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구현상을 우리나라에서 목도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출생하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에서 12% 줄었다. 합계 출산율이 0.12명 떨어졌다. 이 추세대로 가면 올해 출생하수가 27만 명대 초반 출산율은 0.8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출생하수가 27만 대 초반으로 떨어지면 2015년 이후에 5년에 걸쳐서 40%도 신생하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추세가 내년 후년엔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인다. 6월 10일자 중앙일보 갈수록 심해지는 저출산. 5. 출생하 27만 명. 출산율 0.8명. 제 의견은 소비와 투자에 사람들의 솔직함이 담겨있는 것처럼 출산율에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장기적인 전망과 시각이 그대로 담기게 됩니다. 이렇게 평등 경제에 운운하는 방향으로 나라의 정책과 제도와 분위기를 계속해서 몰아가면 한국의 앞날은 캄캄함을 벗어나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안 되는 쪽으로만 그렇게 몰고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을 집중시킬까. 그런 참 의문이 듭니다. 내놓는 정책이나 제도는 어느 것 하나 도움이 되는 것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백성들이 딱해도 너무너무 딱합니다. 백성들이 안 돼 보여도 너무너무 안 돼 보입니다.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나라를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망치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앉는 쪽으로 가려고 해도 쉽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나라를 어려운 국면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일자리를 만들고 누가 고용을 하고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무슨 돈을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시벌이 된 청년 중년 장년들 다 국가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일이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정책과 제도의 문제고 그 정책과 제도 바로 밑에는 생각이 틀어졌기 때문에 정책과 제도가 비뚤어진 방향으로 나오는 것이죠. 평등 경제가 왜 필요하냐 이야기죠. 6월 10일 날 전회가 평등 경제라는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냐 이야기죠. 당연히 시장 경제처럼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그런 체제가 더물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이 평등 경제라는 것을 언급한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그것도 6월 10일 날 민주항쟁 기념사를 통해서 평등 경제를 실현하겠다. 평등 경제를 구현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단박이 알아듣는 거죠. 저 양반이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럼 결과의 평등에 걸맞는 정책들이 나올 거죠. 그럼 누가 투자하냐 이야기죠. 누가 일자리를 만들 거냐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방해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법들은 다 악법이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냐 이야기예요. 모든 데가 다 지금 적절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문제인 거죠. 멀쩡한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